Q. 디오스에 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디오스에 갔다가 엄청난 일을 찾으러 왔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회의 끝에 우리가 다 만들겠다는 것을 대본이면 공공이며 뭐 하는 게 좋을까? 꽁트나 단막극식으로 하는 거 꽁트가 있잖아 꽁트 우리 3명이 같이 배우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추가로 이제 영입되는 배우분들이나 뭐 맞아 여주인공 있어 여주인공 있으면 좋지 수아 수아? 나 그냥 바빠 바빠 우리보다 더 바빠 빈이보다 바빠 이번에 진짜 아는 사람 없어요? 도현이 도현이? 아이오아이 도현이 바로잖아 형 저런 거를 안 받는 건가? 스프러워 지금 결심 전화기 지금 결심 전화기 잘못 전화기 했는 거 아니야? 옛날 번호 아니야? 아 미쳤어 바뀌었어 바꿨어 도현아 나 있어 누? 나란 누나 나란 누나 또 요즘에 핫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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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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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신호가다 왜 꺼져요? 잠깐만 형 이거 살게 많이 거져만 거야 내가 봤을 때 방금 핸드폰을 꺼져 맞아 맞아 핸드폰을 꺼져 다시야 아니 신호가다 꺼지는 건 잘못된 거 맞지? 아니 이게 나란 누나 거절한 거야 아니야 거절해 이거 왜 강렬이지? 봐봐 가자 차라리 내가 나 왜? 거절을 안 당했잖아 맞아요 아니지 형 이미 그 자체가 거절이야 맞아 어? 여름이? 여름이는 여름이랑 받을 거 같은데 받을 거 같은데? 받아라 안 받는 거 아니야? 받아라 오 오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 아스트로 밥 먹었어 누나? 아 나 밥 먹었어 컴백 준비 어때? 잘 생각 못지 아 진짜 컴백이잖아 진짜 이게 우리가 GS25 홍보 홍보 영상 재밌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누나가 도와주면 안 돼? 누나가 도와주면 안 돼? 근데 이게 진짜 응 내가 이거를 콤백을 하잖아 그치 콤백을 하면 나 굉장히 바빠질 거 같아 그치 그치 너무너무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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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누가 아쉬워 보여요 누가 아쉬워 보여요 누가 언니 살래 넌? 저요? 왜 한 분 있긴 해요 누구? IBI의 수현 누나라고 알아 진짜로? 어떻게 알아? 전화해 볼게요 나 너 안 해 어? 안녕하세요 안녕 네 수현 누나 오랜만이에요 뭐야 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촬영 중에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려서 저희 아스트로가 GS 홍보 영상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주인공이 필요해요 아 잠시만 오 벌써부터 밀당 혹시 그럼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? 지금 가면 나 여주인공 시켜주냐고 아 지금 오면 시킬 수 있어 왜 지금 당장 와야 돼요 대신 목소리가 나가네 네 시켜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거기로 갈게요 오 일단 자기가 메인 남주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디저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작가님도 빠질 수가 없네 아 중요하지 하나 둘 셋 이제 어쨌든 한 명이어야 돼 개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출과 조연출 아 중요하지 연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센스도 좋아야 되고 감도 좋아야 돼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딱 뽑아야 되는데 왜 이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왜죠? 라면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아 난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오케이 아니야 이거 알려줄 수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를 한번 가져가보세요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저 공화춘인가요? 네 저게 조금 탐납니다 탐나요? 네 그럼 뭐 박고기 한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한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이 형 못 맞지! 이 형 못 맞지! 자 한 번 익이셨어요 한 판 중이네 한 판 중 아, 추워 잘생겼습니다 준비 시작! 맛있네, 이거? 진이 형 거의 다 먹었어 근데 왜 주먹밥 먹어? 내 거 너무 짜, 내 거 너무 짜 와, 엠지 형 진짜 흑이 파는데? 와, 엠지 형 진짜 빨리 먹는데 다 먹었습니다 자, 무대 끝 이거 하나만 락피도 오고 있어 1등으로 비니, 엠지 형, 그다음에 락키 한 번 들어주세요 고!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저희가 모니터를 준비했는데 네 모니터를 준비했는데 모니터를 준비했는데 모니터를 준비했는데 모니터를 준비했는데 리액션 오오 이거 후유 그러면 영상을 한 번 볼까요? 네 홍대네, 홍대 과연 1위는 저희가 먹을... 라면 자주 드세요? 네 이 중에서 좋아하시는 라면 주세요 틈새라면 이 중에서 좋아하시는 라면? 저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좋아해요 고가춘 짜장컵이요 이 중에서 좋아하시는 라면 주세요 오모리 밖에 없는데? 엄마 오모리 이렇게 많다니까 치즈를 좋아해요 치즈를 좋아해요 저 틈새라면 제일 좋아합니다 매운 해물 볶음면 짬뽕짬뽕 오모리지마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좋아해요 오모리? 저도 이거 나 오모리 많이 좋아해요 오? 이야 현재 1등 오모리 김치찌개 네 그리고 2등 공화주 짜장컵 그리고 3등은 매운 치즈라면 해서 5점 5점 3점 1점 오!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1등이고요 2등 3등 연출과 또 연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타ώρα ks 조용 Apur 10만 우 показыв خ WWE онь을 감사합니다.